테크 다이어리 따끈따끈한 IT 신제품과 서비스를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테크 다이어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크도사 백옥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카메라 구입을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기와 무게는 확 다이어트를 해버리고 성능을 싹 올렸다는 아주 그 기가 막힌 카메라들을 제가 오늘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최근 출시된 최신 카메라죠 바로 소니의 프리미엄 컴팩트카메라 RX-06 그리고 파라토닉의 컴팩트 니럴리스 카메라 GX9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살펴볼건 바로 RX-100 마크6입니다 지금 제 손에 딱 보면 보이죠 여러분 짠 아주 컴팩트한 RX-100 마크6는요 RX 시리즈의 여섯 번째 기종으로서 하이엔드급 컴팩트 카메라 똑딱이 카메라 제품이라고 불립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크리에이터 유튜브 영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선호하는 제품이기도 하는데요 크기는요 102mm 그리고 58mm 그리고 43mm 무게는요 301g으로 되어 있어갖고 작고 가벼워서 휴대성이 아주아주 뛰어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보시면 전자식 뷰파인더로 되어 있고요 236만 화소로 매우 선명합니다 짠 하하하하 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본체에다가 이거를 쭉 들어가서 수납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뷰파인더를 쓰겠다 그러면 짠 이렇게 해서 짠 오 오 뭔가 프로 같지 않습니까? 하하하하 네 어 수납하는 방식 뭐 성능 실용적인 부분들 상당히 우수한데요 3인치 120만 화소에 사각 힐트식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어 전통적으로 이 RX-100은요 음 디자인이 1부터 6까지 똑같이 가고 있는데 이 뭔가 성능이나 하드웨어들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음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셀카 많이 하시죠? 짠 이렇게 상단 180도로 딱 되고요 그리고 하단으로는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꺾이는 것들이 더 장난 아니예요 제가 이거에 대한 전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요 정도까지 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180도 까지는 아니고요 네 틸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터치 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촬영을 하다가도 포커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음 아휴 지금 너무 감동받아서 가고 싶어서 하하하하 어린아이나 동물들 내사하기 힘든 움직임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스포츠 같은 거 월드컵에서 조현이 골키퍼 딱 막을 때 그런 것들 피사체를 촬영할 때 이 터치 AF 기능을 딱 누르게 되면요 그 피사체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만지지 않아도 한 번 딱 지정을 해 놓으면은 우리가 움직일 때 포커스가 잘 따라다닌다는 그 기능까지도 더 향상되었습니다 스펙이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센서는요 1인치 2010만 화소 이미지를 넣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0.03초 고속 AF 1초보다 빠른 소리 들려요 여러분 자 오 장난 아닌데요 자 그리고 연속 사진 촬영 연사라 그러죠 연사도 지금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 텐데 초단 오 하하하하하하 아 지금 아 처음 만져봐가지고 오 자 소리 들르죠 여러분 초단 23회 고속 연속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자동 초점 기능을 활용해서 초단 24장을 찍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속으로 찍게 되면은 그중에서 흔들린 사진도 있을 거고 흔들리지 않은 사진들을 콕 찍어봐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소셜 계좌에다가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세 하하하하 오늘도 나는 담돈다 그렇게 찍을 텐데 디지털 카메라는 대부분 연속 촬영이 한 10장 정도 10장만 돼도 사실 좀 빠르다라고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아 너무 좋네요 네 갑자기 리뷰하다가 갑자기 도망가고 싶어지는데요 하하하하 그리고 이번에 또 여섯 번째 모델 RX100 마크6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비해서 마이너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아니라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던 게 저번에는 2470 렌즈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줌 렌즈를 여기에 탑재했다고 하죠 근데 이번에는 24mm에서 200mm 까지 그러니까 24200 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여러분들 고배율 줌 렌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가 시청자분들을 이거를 쭉 당기면 제 코앞에 있고요 제가 쭉 밀면요 엄청나게 넓게 돼요 어 조리기 값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 기존에는 2470에서 1.8 조리기 값이었는데 지금은 2.8 부터 시작돼서 표준 4 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 조리기 값이 여러분 낮으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그 인물이나 어떤 피사체가 딱 가운데 있는데 뒤에 사람 없애는 거 있잖아요 일명 우리가 복해 효과라고 하는데 그 인물만 딱 보고 인물만 딱 가운데 선명해지고 나머지는 뿌해지는 거 요런 것들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아이 그래도 줌을 땡기는데 그 정도면 어디입니까 그죠 어 그리고 이 촬영 음 이 카메라가요 무려 4K UHD 동영상이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이걸 들고 FHD가 아니라 4K로 찍으면 뭐가 좋다 범위를 엄청나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동영상 편집을 할 때 크롭해서 쓰게 되더라도 화질이 그렇게 저하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역들을 또 담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장점만 있느냐 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제가 진짜로 기대했던 게 아마 저 말고도 여러분들 다 기대했을 텐데 오디오 단자가 빠졌습니다 뭐 빠진 게 아니라 원래 없었죠 오디오 단자 좀 크게 좀 넣어달라고 좀 바람을 했는데 이런 카메라에 사실 하슈를 달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안 들어간 부분들도 인정은 해요 하지만 뭔가 오디오 단자를 좀 여기다가 장착을 하게 되면은 요런 카메라에서 우리가 또 유튜브 이렇게 딱 보시면 안녕하세요 뭐 뭐 이러는데 오디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 버전 때는 제발 저의 말씀을 좀 듣고 전 세계적인 어떤 바램을 좀 담아서 오디오 단자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고요 뭐 성능도 좋고 뭐 줌 기능도 좋고 뭐 기능도 여러 가지 포커스도 빠르고 이런 거 좋은데 뭔가 카메라를 선택할 때 이 백만 원 단가가 올라간다고 치면은 초보자분들이 고르기에는 살짝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긴 좋네요 하하하하하하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아주 익숙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또 좋아하는 카메라입니다 바로 파라소닉에서 나온 루믹스 GX9 제품입니다 파라소닉에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파라소닉은 전통적으로 카메라를 되게 잘 만드는 회사에요 잘 몰라서 그렇지 하하하하 일단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은요 기존 모델인 GX8과 GX85의 장점들만을 모아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크기 같은 경우에는 124mm, 72mm, 그리고 47mm 그리고 무게는 450g 제가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일단 1kg는 안되고 딱 450g 하하하하 사이즈와 무게 이 모든 것들을 좀 기존에 비해서 많이 줄여가지고 휴대가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보면 후면에 3인치 대형 3인치 모니터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124만 하수의 터치스크린 LCD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위로는 80도 그리고 아래로는 45도 기울기가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때 이거 더 내리면 부러져요 하하하하 어느 정도 하이 앵글과 로우 앵글을 찍을 때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위로 그리고 반대로 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통 밑을 보거든요 오늘 날씨 좋은데 오늘은 햇빛이 아주 잘 들었어 이렇게 찍는데 LCD가 뭐 180도까지 꺾이지 않은 건 좀 아쉽지만 아무튼 이렇게 틸트 액정이 지원이 됩니다 스펙 같은 경우를 보면 2030만 하수 라이브 MOD 센서 기존의 GX85에 1600만 하수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무려 2030만 하수의 고화질 이미지를 담을 수가 있는데 로우 패스 필터를 제거해서 빛의 분산을 최소화해서 해상력을 극대화시키면서 동시에 또 모아래 현상도 효과적으로 잡아주고 그러니까 뭐랄까 기존보다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연사 속도가 한 6장이 나오는데 경쟁사들 아까도 제가 표준적으로 얘기하는 게 8장 정도가 되는데 8장보다 2장 떨어지니까 2장 덜 찍으면 돼요 하지만 이 또 카메라의 장점이 뭐냐 다른 카메라들은 어떤 발열이라든가 뭐 촬영을 할 때 제한 시간들이 있는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영상을 위한 카메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영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독립적인 녹화 버튼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녹화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거나 어디 들어가 있거나 되게 안 보이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셔터의 어떤 사진 셔터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도 영상을 찍을 때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빨간색 눌러 이러면 딱 바로 녹화가 되네 이렇게 해서 독립적인 녹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촬영 중에 터치로 또 AF를 또 만질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돌리면서 하거나 오토포커스를 하는데 손가락으로 내가 이렇게 원하는 데를 콕 찍으면 이게 또 트래킹이 잡혀갖고 여기만 또 포커스가 잡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얼굴을 만약에 찍는다고 쳤을 때 콕 찍으면 얏 장난 아니죠 네 포커스가 제가 따라다니는 거 위주로 이렇게 잡아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지원하는 카메라 중에 가장 제가 눈여겨보는 게 바로 5축 손떨림 보정 기능을 탑재가 됐는데 기존의 GX8 같은 경우에는요 5축이 아니라 4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하는데 그 기능들이 한 단계 더 강력해진 5축 손떨림 보정 기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을 때 보통 이렇게 흔들리면 결과물들이 많이 놓치잖아요 근데 정말로 안정감 있는 뷰파인더를 볼 때나 뷰파인더를 뗄 때나 걸을 때나 여러분들이 숨 참고 딱 찍을 때나 정말로 이 결과물들이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만약에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손떨림이 없으면 많이 흔들리면 어지럽거든요 멀미나요 근데 멀미 없이 사진과 영상을 담을 수 있는 5축 손떨 방지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장점도 많아요 장점도 많고 뭐 디자인도 예쁘고 사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하지만 제가 또 하나 아쉬운 점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음 이 정도 카메라는 보통 오디오 단자가 달려있거든요 상식적으로 근데 오디오 단자가 상식적으로 안 달려있어요 자 하슈까지 달려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위에 여러분들이 뭐 마이크라든가 조명을 달 수가 있는데 아니 요까진 다 넣어놓고 왜 오디오 단자가 안 보이죠?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안 보이는 건가요? 네 보면은 여기 지금 딱 눌러서 어 요것도 되게 이쁘게 돼갖고 우와 잘 만들었다 했는데 HDMI랑 차지 버튼만 있고 여기에는 이어폰 단자가 없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또 뭐 사진과 영상 결과물에 또 집중해라 뭐 그런 또 마음으로 알아듣고요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카메라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정말로 비슷하면서도 닮은 듯하면서 닮지 않은 상당히 매력적인 카메라 두 개가 있는데 총평을 내려보자면 일단 RX100 마크6 같은 경우에는 오리논 카메라라는 별명답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셀카를 찍든 남을 찍든 나를 찍든 풍경을 찍든 인물을 찍든 정말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는 거 렌즈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하나만 갖고 나가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결과물들은 다 찍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제가 이 전작 모델을 지금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탐이 나요 아까 제가 줌을 땡겨보니까 어? 어? 장난 아닌데? 어? 이거 장난 아닌데? 어? 이거 장난 아닌데? 이 생각이 들 만큼 그 줌 자체가 일단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GX9 같은 경우에는 파라소닉이 갖고 있는 어떤 동영상이 최대화된 길이 그리고 어떤 해상도 그리고 어떤 이런 버튼 여러 가지들이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뭐 좋은 거 같은데요? 제가 예고생활을 해서 그렇죠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약간 좀 뭔가 아쉬울 수도 있고 뭔가 조금 나에게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색을 좀 더 해보고 나에게 맞는 카메라들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합리적일 텐데 음... 두 개 제가 하하하하 네 아우 장비만 보면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지 그냥 뭐 큰일입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카메라를 만약에 구매하실 때 좀 고민이 되신다고 하시면요 오늘 리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또 카메라 쓰는 사용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름 휴가 때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 것도 되게 좋지만 좀 더 좋은 결과물에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뭔가를 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소개한 두 가지 카메라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주에요 더욱더 핫한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